2021년 8월 24일 성 바루톨로메오 사도축일 바루톨로메오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갈릴레아 카나 출신이다. 필리포 사도가 인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타나엘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바루톨로메오 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인도와 터키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하였다. 제 1독서 요한 묵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집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속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필립보가 나타나이를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애연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일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일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일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일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나타나일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일에게 이러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특별히 묵상하고 싶은 것은 바로톨로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물렀던 안드레아는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필리포를 만나시자 나를 따라라 하고 부르십니다. 필리포는 곧바로 나타나일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분,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만났고 그 사람이 나자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작은 시골 마을 카나 출신인 나타나일은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며 얕잡아 보고 의심합니다. 사실 나자렛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타나일은 와서 보시오 라는 필리포의 초대에 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편견, 생각의 틀을 버리고 나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직구전은 방이 하나여서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나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느님을 찾고 그분을 섬기고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자기 생각의 틀과 편견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무름으로써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편견, 내 생각의 틀은 무엇일까요? 나의 기도는 그렇게 만들어진 나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인가요?